안녕하세요 기쁜가득입니다 오늘은 청각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 김장뜻을 넣고 심어 놨는데요 너무 자라서 너무 크게 자라서 그냥 김치를 담으려고 다 수확을 해왔습니다 물소금으로 이렇게 절여 주시구요 절이는 동안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늘 넣으시고 멸치액젓 넣어주시고 또 붉은 고추 홍고추를 넣어주시고 또 여기다가 양파 있으면 양파 넣어주시고 갈아서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넣는 것은 저는 밥을 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밥 갈아서 저렇게 넣어주시구요 매실도 넣어주시구요 매실 있으시면 좀 더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고춧가루 또 파나 부추 있으면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부추가 있어서 부추를 넣습니다 자 양념이 다 완성됐구요 이제 버무리고 있습니다 버무릴 때도 한 번에 다 버무리기 힘들니까 저렇게 한 주먹씩 적당량을 꺼내서 저렇게 양념을 펴 발라주세요 갓김치가 생거로 먹기는 겉절이로 먹기는 조금 맵더라구요 왜냐면 턱 쏘는 맛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저는 살짝 익힌 거를 좋아하는데 어 뭣도 모르고 하면 먹었다가 아주 코가 정말로 뭐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매웠어요 원래 색깔이 참 예쁜데 제가 카메라 각도를 잘못 맞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좀 안 이쁘게 나오는데 어 색깔이 굉장히 예쁩니다 자 저렇게 다 버무려서 일부러 저는 이번에 갓김치를 길게 담았어요 잘라서 안 담고 먹기 좋게 자르면 좋긴 좋은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연체 길어서 길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 담았습니다 양념 만들고 그거 하고 금방 해 자 다 된 거를 이제 자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 하루 정도만 그 주방에 놔두면 금방 익어요 하루 익어야지 얘가 색깔도 푸릇하고 파랗고 예뻐요 자 오늘 갓김치 다 담았습니다 오늘도 기쁨이 갓김치 담는 거를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들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요즘에 날씨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청각김치 끝 감사해요